한 번도 안 가본 여자 이금희입니다. 아직 잘 살고 있는? 선과 악의 만남이다. 그럼 악이 나라고? 정말 신중 신중 또 신중.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악녀 사이는 몰라요. 불보듯 뻔합니다. 뺨을 때리고 시작할 거라고. 이 분은 로맨스가 없네. 이거 신청 금지해 주셔야죠. 진짜 아침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.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. 결혼하면 사소한 걸로 싸우나요? 그랬나 봐요. 제 1대 브라이드 엑스맨. 악조건 속 최선의 배우자를 찾아라. 관여하는 것 좋아. 진짜 제대로 잔소리를 안 들어주세요.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. 결혼해 보라니까. 우리는 그래도 써보기라도 했어요. 막 또 써. 그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왜 이렇게 해야 돼요? 왜 이렇게 해야 돼요?